우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백싱 자체가 팔도 깊고 어깨턴도 덜 대고 클럽이 바깥쪽을 보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체중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돌면서 클럽 페이스는 열리고 몸이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이런 샷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쓴다던가 아무래도 몸을 원활하게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동작 가지고 맞춰서 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미스가 크게 나왔고요 이제 고친 부분은 백싱이 올바르게 올라가서 다운승 스타트를 왼쪽을 밟으면서 플레인을 조금 샬로우하게 낮춰줬고요 그러면서 체와 몸 안쪽에서 끌려 들어올 수 있는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